그래도 그런 영상 볼 때 누가 남자 얼굴 보나요? 다 여자 얼굴만 기억하지요 그죠 구 계장님? 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요? 저 여와부 들어온 이후로 야동 끊었습니다 특히 일반인 동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재짓는 기분이 들어서요 네 끝 이성을 볼 때 어디부터 보는가? 저는 이성을 볼 때 어떤 특정 부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자체를 봅니다 아 여보 괜찮아 멋있단 말이야 사람 자체를 봅니다 다음 야동을 얼마나 자주 보는 편인가? 아 야동은 전혀 안 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한 번도 안 보는 건 말이 안 되고 야동이요? 야동 많이 보죠 좋아하기도 하고 야동 많이 보는 거 자랑인가? 참 근데 요즘은 잘 안 봐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보는 거 같잖아 여와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야동을 끊었습니다 오 요거 요거 설득력 있다 여와부 들어온 이후로 야동을 끊었습니다 요것만 좀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어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와부 들어온 이후로 야동 끊었습니다 특히 일반인 동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죄 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요 그래도 그런 영상 볼 때 누가 남자 얼굴 보나요? 다 여자 얼굴만 기억하지 그죠 구 계장님 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요? 저 여와부 들어온 이후로 야동 끊었습니다 특히 일반인 동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죄 짓는 기분이 들어서요 아 네 아 아 Ев어 저 여와비 저 여와비 누구싶 pris